광고 성과에 따른 액션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든 지표가 우수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증액하시거나 확장하셔서 유저 노출을 확대해 주세요. 또한 기존 캠페인에서 반응이 좋았던 소재를 변형하셔서 라이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CTR이 낮다면 고객의 시선에서 어필된 게 맞는지 광고 안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고 일자별로 CTR이 떨어지는 추위로 보이신다면 유저의 광고 피로도 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단계부터 기획, 소재 기획을 준비하셔서 초반, 중반, 마감, 임박 구간에 맞는 전략 소재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환율이 낮다면 내 광고와 지금 스토리의 내용이 일치하시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CTR은 좋은데 전환율이 낮다는 건 광고를 통해 유저가 후킹은 되었지만 실제 스토리를 보니 광고에서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달랐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저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잊어버리는데요. 광고 소재를 프로젝트 심사 시점부터 기획하시고 준비하면 좋으신 이유는 후킹 포인트가 스토리의 최상단의 위치에서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유저가 최상단에서 반복 인지하고 설득될 수 있도록 흐름을 가져가시기에 기회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광고 소재가 너무 과도하게 후킹만 되지 않도록 기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CPA가 높거나 로아스가 낮다면 노출량 비용이 지금 너무 높지는 않은지를 체크해 주세요. 광고가 메타 인벤토리 안에서 노출 경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때 머신러닝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메이커님들의 광고를 노출시켜서 머신러닝을 종료하려고 노력합니다. 유저에게 노출시켜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더 노출량은 낮지만 메이커님들이 지불하시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적 결과 지표가 높게 체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CBR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전환율이 낮을 때 체크할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소재와 스토리의 정보 일치성입니다. 와지츠 타격 광고의 고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에 꼭 성공 카테고리의 후킹 포인트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공 전략만큼 실패 케이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듯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실패한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어떤 과정으로 비롯되어 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성공 실패 실사례 캠페인을 공유 드립니다. 메이커님 혹시 광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광고를 운영하실 때 이런 액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동시에 여러 개의 캠페인을 세팅하셨다든지 성과의 불안함을 느끼셔서 머신러닝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상과 타겟 소재를 계속 수정하셨거나 광고 캠페인의 예상과 기간을 너무 낮고 짧게 설정하셨거나 광고 타겟을 너무 쪼개서 세분화하시고 하나의 타겟 그룹만 노출시키신 경험 혹시 없으신지요. 광고 운영 중 머신러닝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4만원 미만의 예상과 5일 미만의 광고 기간을 설정하셨습니다. 동시다수의 캠페인 세팅과 낮은 예상과 짧은 광고 기간은 머신러닝이 학습할 기간과 범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 성과가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각 캠페인별로 동일 기간 내에 캠페인 경쟁하면서 5만원에 가까운 알림 신청자 비용을 보여준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리는 한정된 범위와 예산으로 충분한 노출 범위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 그룹당 기간 내에 50개라는 전화를 달성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캠페인별로 불안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동일 카테고리 대비 77% 낮은 CPA와 74%가 낮은 전환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가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기간 내에 예산이나 타겟 광고 소재를 수정하시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보여질까요? 해당 메이커님은 최초 캠페인 세팅 시에 17일의 광고 기간과 150만원이라는 예산 충분한 예산과 기간을 세팅하셨는데요. 다만 머신러닝이 한창 활발히 공부를 하고 있을 3일차의 기간을 2배 이상 축소하시고 예산을 35% 이상 감액하면서 머신러닝이 학습할 범위와 기간을 재설정하셨습니다. 메이커님의 광고 지표는 이때부터 좀 불안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2차로 6일차에는 전체 광고 자체를 전부 수정하시면서 학습한 유저가 받은 결과를 학습한 유저가 학습한 것을 다 초기화 시키셨습니다. 결국 CPA 성과가 마지막에는 9,000원대까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광고 8일차에는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전체 광고로 오프 처리하셨습니다. 이처럼 광고를 수정하시면 학습하던 머신러닝은 초기화가 되면서 성과가 데일리로 불안정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 광고는 동일 카테고리 대비 80% 동일 카테고리 대비 80% 낮은 CPA와 동일 카테고리 대비 18% 죄송합니다. 80%의 CPA가 낮았는데 반면에 전환율은 18%가 동일 카테고리보다 더 높게 나온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조금 더 충분히 활용하셨다면 좋은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캠페인이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왓이지 타겟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메타의 광고 환경은 경매를 기본으로 하고 성과가 더 좋은 타겟의 소재를 도출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학습을 합니다. 해당 메이커님의 광고는 광고 기간과 예산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신러닝의 학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일차에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논타겟 세트를 오프하셨습니다. 이로써 머신러닝은 논타겟과 리타겟 중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타겟 자체를 학습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설정된 예산 전체를 성과 판단이 어려운 리타겟에 전부 소진하게 시켜됩니다. 그 결과 3일차부터 5,000원대에서 조금씩 상승기미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CPA 성과가 바로 8,000원대로 떨어지고 CBR은 15%대로 하락합니다. 그럼 머신러닝을 적극 활용하셔서 광고를 운영하신 캠페인의 성과는 어떨까요? 메이커님의 캠페인은 최초 캠페인 세팅 시 오픈 예정 기간 전체에 걸친 광고 기간 20일을 설정하셨고요. 캠페인 예산은 200만 원을 설정하셔서 초반부터 충분한 노출 범위와 학습할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셨습니다. 초반 활발한 머신러닝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2,000원대의 CPA로 시작되어서 5일차에는 현재 예산 내에서 20%의 캠페인 예산을 증액하셨고 그 외 타겟 수정이나 광고 소재의 수정 없이 운영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간 내 CPA가 일자별로 1,700원대까지 상승하고 오픈 예정이 종료되는 20일차에 정상적으로 광고를 종료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일 카테고리 대비 CPA 34%, CVR 81%의 고효율을 달성하셨고 CTR 또한 동일 카테고리 대비 66%가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